지훈아 봐봐 내가 도와줄게. 아 형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많이 많이 해. 지훈아 3미터가 똑같아. 3미터가 똑같아. 형 조금만 시간 줄어. 그래야 높이의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 지훈아 어차피 선김에 가야 돼 계단으로 내려오면 또 트라우마 생긴다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언제부터 그리 생각을 하고 살았노? 절대 안 다친다. 지훈씨 화이팅. 고기만 기다려라. 됐다 잡아라. 그거 자꾸 밑에 보지 말고요. 야 앞에 보라고. 죽을 자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를 보고 뻗으려고. 발끝 너머로 물 보면 돼요. 발끝 너머로. 지훈씨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어깨 빼고. 둘 셋.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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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5미터가 내란 눈만 썼을 때 그런지 말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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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줌이야! 야! 이거 넘어서 5미터가 나한테 보여! 네! 네! 우리 일단 오늘 시영이 한번 도전해봤고요. 시영이 이제 완전히 구부린 자세인데 이왕 한번 해봤으니까 경험 한번 하죠. 우리 와이어줄 지금 다이빙 용어로는 트위스트 벨트라고 합니다. 몸을 묶어가지고 위에서 회전하는 거 한번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네! 이빙 스프링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잡아주고 계시니까 선생님이 확실히 잡아줘요? 확실하게 잡아주십니다. 몇 분이 지금 잡으시죠? 한 분이 잡아주십니다. 한 분이요? 한 명이 입장을 잡는다고요? 아참!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있나요? 당연히요! 저기요! 저희들은 같이 안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네... 보세요. 하나 둘 셋! 어? 잘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잘 못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웃으면서 잡잖아요. 한바퀴라도. 하나, 호, 더! 하나, 호, 더! 하나, 호, 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기 체력이 안 드시면 호동이 형 아직 못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딸려 들어가실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발가락이 이 정도 나오면 됩니까? 발가락? 아니요. 안 나오시는 게 더 나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하나 둘 셋! 좀 편하게. 무릎 굽힐까요? 무릎 굽힐까요? 무릎 굽힐까요? 무릎 굽힐까요? 무릎 굽힐 수 park kosteaking Mode? 거러라ант, 나와서 지금 표정이 있어. 바로 올라와 You Billy. 시..작! 하나! 하하하하하하 제가 가만히 뒤로 가. 제가 가만히 뒤로 가. 혼자 꼼만 들고 있으세요. 제가 풀리죠. 혼자 하실래요? 이거 반짝반짝이야. 하나 둘 셋 혼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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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쇼우! 시기. 와. 백끝! 시기. 시기. 아우 안 아파. 아우 안 아파. 아우 안 아파. 너무 나갔어요. 나게 빨리!